하나, 둘, 셋, 큐! 안녕하세요. 성북구 주민 김선정입니다. 아이가 셋이다 보니 저는 자연히 교육에 관심이 많은데요. 우리 주변에는 온갖 유명한 교육 프로그램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와보쇼과 함께 발도르프 교육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연물로 장난감을 만들어 놀고 동네 숲이 교실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성적으로 줄 세우는 무한 경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요. 이곳에는 세상의 변화에 당황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로 가는 교육을 발달에 맞게 하는 것, 바로 발도르프 교육이라는데요. 자유롭게 자신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니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지네요. 성북구의 발도르프 교육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실까요? 빨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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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래주세요 빨래 조기를 빨래 보여주세요 신발 보여주세요 부지런한 날이 안주 거듭세여 빨래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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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밀看 은은한 연주왕빛 실내에는 여러가지 수작업 공예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모두 천이나 나무 등 자연물로 만들어져 일반적인 생활공간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10년 전 졸업생부터 지금 7살인 아이들과 엄마들이 1년간 준비해서 바자회를 열었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못 가겠어. 어른과 아이가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 놀이와 조물조물 만들기 시간도 함께 했는데요.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대체로 차분한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별을 접는 이유는 탄생의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 하늘에서 별이라고 하고 죽어서도 돌아간다는 그 별이라는 의미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별을 접고요. 이거 기름종이에요. 재료는. 나눠먹는 음식도 모두 함께 준비한 것이라네요. 강강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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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욱신욱신 뛰어나보재 강강술래 높은 바다만 높은 바다까지고 강강술래 앞바늘 돌아와라 떨레 떨레 가라 강강술래 어둠 바늘 돌아와라 강강술래 서로 마주 웃고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부럽기도 하고 저절로 미소가 떠오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바람 아래 어린이집입니다. 저희가 2년 준비해서 오늘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이 바자회는 원장이 준비한 게 아니라 여기는 졸업생들 7살 어린이들이 졸업하고 여기 10년차 대선배님까지 어머님들 그 다음에 아이들 아동들이 와서 같이 준비한 바자회입니다. 엄마와 함께 작업하기에 아이들이 더 심리적인 안정감으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회에 따뜻함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발도르프의 아름다운 교육을 이웃에 알리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독일에서 발도르프 교육이 시작된 이유를 생각해봅니다. 아마도 전쟁으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아이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미래를 만들 세대였기 때문에 교육이 정말 중요했겠다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2014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교육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어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이들이 상처받은 어른으로 자라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 이상 좋은 교육이 있을까요? 자기 자신과 타인 그리고 자연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바른 선택을 하는 교육이 절실한 요즘입니다. 발도르프 교육 내용을 보면서 저도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앵커로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추억이 생긴 것도 좋네요. 오늘 여러분도 아이들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와부숑 주민 앵커 김선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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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